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광해광업공단법이 논란 끝에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원 외교 실패로 광물공사의 빚이 7조 원에 달해서 통합 이후 피해광지 지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기관은 6개월간 통합작업을 거쳐 광해광업공단으로 설립되고 새 이사장 등 임원진이 구성됩니다. 광물공사 측은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작년 기준 7조 원가량의 빚을 진 광물공사의 자체 회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광물공사 채무를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이 3년여 만에 현실화된 겁니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과 공단이 최대 주주인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지원하는 연간 2,300억 원가량의 폐광지 발전지원금이 광물공사 빚 갚는 데 쓰일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벌써부터 폐광지 도시 재생과 환경정화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존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모두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폐광지 주민의 우려를 감안해 통합공단은 폐광지역 지원 비용과 이익금 등을 기존 광물공사의 해외 자산 계정으로 이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MB 정부 자원 외교 실패의 책임을 왜 폐광지 주민이 떠나야 하냐는 질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